antiservices consew 이겼어요 abj 아 침이 열가져 나보다 다 오는 애 배고파요 이제 너무 배고플 시간이 왔어요 근데 mt의 꽃이 뭐죠? 가벼켜요 고기 맞아요. 바비큐 파티가 MZ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식비를 건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한 명 따라다녀! 하나 둘 셋! 우리 좀 모여서 시작하자. 그래. 하나 둘 셋! 와 이거 뭐예요? 너무 빠르잖아! 바보같이. 어디야? 어디야? 오 처음에 완전 나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희나짱! 4명밖에 안 나왔다. 아니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잖아.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 그래 우리 하나잖아. 유정이가 심리할 거니까 감독님이 어디서 멈출지 감독님의 심리를 파악해봐. 예측해보는 거야. 내가 맞춰볼게요. 유정이가 파악한 데 애초에 가있자. 그래 좋아. 제 생각에는 유덕이 생각에는 어디야? 여기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있자. 가있자고. 여기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 여기야. 하트 날려. 하트 날려. 하트 날려. 야 우리 하트 만들까? 감독님! 이런데 저기로 가시면 진짜 웃기겠다. 움직이 준비해야 돼 근데. 믿습니다. 됐을까? 안 됐을 것 같기도. 어? 어? 됐다? 아 내가 없다. 초원이 어딨어? 초원이 노래 연습하느라 못 왔어요. 야 이거 우리 못하겠다. 유정이의 심리학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삼삼인 채로 그냥 움직일래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진짜 그대로 이렇게. 어 약간 그렇게. 그래? 좀만 뒤로 와서 할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무슨 축구. 축구부 사진 찍.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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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이쪽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맞다. 이쪽일까? 나왔어 나왔어 이거 나왔다. 아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감독님이 우리 진짜 배려해주신 거 같은데. 나왔다. 우리가 불쌍한 사진. 왜냐면 우리 정 가운데 있어. 이 정도면 그냥 가족 사진 찍어준 거야. 오 예이. 무게가 이게 좀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천 원이. 천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아 그런 거? 아 약간 천 원, 오만 원, 만 원일 수도 있겠다. 그러네 색깔. 노랑으로 뽑자. 노랑으로 해. 열어봐요. 제발 노란색. 노란색. 오만 원. 오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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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만 원. 내가 선명해서 3만 원. 안녕. 3만 원 다시 3행시. 봐봐요 3. 3만 원이 뭐예요? 만. 만족할 수 없어. 원. 원에 더. 원에 더. 원을 잡는 상태리, 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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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affili. 아니야! 나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야 이거 비싼 카메라야. 우리 기회 이게 끝이에요. 하나로 모여. 작전 회의. 누가 뭐 할래?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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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 하나, 둘, 셋. 작전 회의 뭐 할래요? MT까지 왔는데 저희 라면만 먹고 갈 순 없잖아요. 조건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조건 하나 걸어도 되나요? 봉투를 다 걸고 하시죠. 그러니까 4개 중에 저희가 하나 뽑는 걸로 하시죠. 저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K-POP 한 거, K-POP 한 거, K-POP 한 거!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이렇게 말하라고. 야 나 강남스타일 추는 줄 알아? 이거 좀 무서운데.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시면 오늘 끝을 다 줄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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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어 좋다! 맛을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많 Rut you. 랄랄랄라. 랄랄라랄라. 하하. 랄랄라. 여행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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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솔직히 나왔다. 이건 됐다. carland. 힘들어. 막 숨을 안 쉬면서 막 찾아가야 돼 됐다? 이거 그냥 단체만이 찍어주셨다 어때? 어때? 감사합니다 만남 감사합니다 열어보자 열어보자 이거 천 원짜리 드릴 것 같아 우와 역시 이거 식비 딴 걸로 매점 가서 한번 사갖고 와볼까요? 좋아 가자 가자 나가자 다 먹고 싶다 근데 여기 좀 물가가 진짜 이상하다 아니 이거 되게 중구난방인데? 이거 천 원인데 이거 만 원이야 아니 이거 야 떡볶이가 만 원이네 떡볶이 괜찮다 그치? 우리가 얼마나 있었지? 우리 9만 원 있어 일단 좀 골라볼까? 이거 고기는 있어야 되잖아 산추 산추 어 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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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깨졌네 어쩔 수 없이 500원 깎아야겠네 불량을 원가로 받으면 안 되죠 불량을 막 하시면 어떡해요 일단은 골라보고 부족한 걸 좀 어떻게 해볼까? 일단 이거에다가 김치 있어야지 이거 사야지 그리고 소세지를 차라리 이걸 먹자 어때? 산추 오 산추 산추 무조건 이거 햇빵 우리 애기 햇빵 먹고 싶대요 소세지 밥 밥 먹자 자 재군 준비되었는가? 저희가 막중한 임무를 얻었잖아요 네 잘 해내고 멤버들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애기 햇빵 우리 애기 햇빵 우리 애기 햇빵 진짜 알게 해 지글지글 소리가 예에이 아니야 나 상체 간지럽해지는 줄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이렇게 너 할 거지? 아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야 아니 저렇게 뭐 상추나 이렇게 닦는 사람을 처음 봐 상추 찢어질까봐 다칠까봐 아니 뭔.. 다칠까봐 이겟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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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찢어졌네 누가 저렇게 씻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상추 오늘만에 다 못 씻어 너무 고맙다 나의 소중한 상추를 아니 희나야 너 원래 상추를 그렇게 좋아해? 상추 좋아하는데? 상추를 거기 먹는 거 좋아해 이거를 내가 고기를 움직일게 오 가려 맛있어 보이는 거 맞냐고 이거 우와 주현아 고기를 태우면 어찌 되니 안 떨어져요 고기가 아휴 이거 허브솔트 어떻게 뿌려? 불이 너무 쎈데?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무서워! 넘었어요!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나 무서워 이거 맞는 거죠? 원래 이런 거죠 바베큐? 이상하다 근데 이것도 돌려야 돼? 네 언니가 해줄게 맛있게 만들어야 하니까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맛있게 만들어야 하니까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맛있게 만들어야 해 맛있게 만들어야 해 뭐해 뭐해?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바베큐야? 이거 불러면 왜 아까 너무 많이 올렸나 봐 저거 보단 처음이라 아니면 고기 기름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불이 너무 쎈나봐 아까 처음으로 고기다 고기다 너무 두꺼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언제 와? 우리 그러면 저기 세 명 몰래 하나 한 명이 먹는 걸로 한 명이? 작은 거 하나만 무슨 게임 할까? 무슨 게임? 조용히 해야 돼 이런 거 간단한 거 이렇게 미는 거나 할까요? 이거 언니가 잘하는 거잖아? 미는 게 뭐야? 재밌겠다 아 그걸 도마토 삼겹살을 해볼까요? 한 번? 아니 바보 되는 거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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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싹 잎이 나서 싹 그게 뭐예요? 잎이 나서 싹 그게 뭐예요?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이거 몰라?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싹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예보나 슈的話 사바위바위보 삼참참 삼참 쫌 삼참 참 Tages 참 참 참 참 하지만 너무 바보 같아서 집중이 안 되거든 그냥 clamping complet만 이렇게만ование 알겠죠 아 오케이 가위바위바 하구 고기는 그냥 answer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뭘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밥 먹자 얘들어! 얘도라! 밥..! 밥 먹자! 어때? 맛있어? 짜증나요. 아빠, 먹고 싶다. 내가 상황 한 번 엿보고 올게. 응. 감동이야. 먹어 보고.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정아! 야, 얘네가 너네 몰래 고기 먹었어. 유정아, 우리 다 구워서 왔는데 지금 고기 먹은 거야? 안 먹었어. 야, 희나도 이게 뭐가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야, 얘네 진짜 너무하지 않냐? 너도 먹었지, 근데. 난 진짜 참았어. 배고파, 배고파. 얼른 먹자요, 여러분. 좋아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안 친했던 사이인데 벌써 고기 먹여주는 사이가 됐네요? 그럼, 그럼. 밥 먹고 나면 졸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파리피플 하나요? 파리피플 해야죠. MTA 날 빨리 잘 나는 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MBTI의 아이 맞아요? E 같아요. E 같아요. 그래요? 심리학과 면은 약간 자기 맘대로 심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아, 내가 조종해. 어. 우와, 너무 나도 심리학과 가지. 오실래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갔죠. 제이는 그럼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살아?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짜는 거야, 아니면 전날 계획을 짜는 거야? 난 전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지 하면서 잘 거야.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 어, 맞아. 난 계획을 짜는 것부터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올 때 짐 싸는 거 너무 힘들었어. 미안, 내가 MT 만들었어. 그러니까. 잘 먹었다. 응. 너무 맛있었어요. 솔직히 고기가 다 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리 아까 개인기 해가지고 얻은 건데. 맞아. 맛있었어요. 그래, 어묵탕이 다 했다. 오늘 MVP는 어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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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도도도. 제가 케이팝 학과지만 노래는 잘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목소리가 청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네. 노래 잘 하실 것 같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 비주얼로 들어가고. 아, 케이팝 학과도 비주얼로 그걸 하나요, 심사를? 네. 벌레다. 벌레다. 오 마이 갓. 해야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노래다. 해야지. 불쌍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이걸 해야 된다고. 중천인데. 아하하하. 이거 진짜 비보이. 아, 맞아. 제이클 커피로.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나 저 방 갈래. 아, 빠르게 해야지. 아, 빠르게 해야지. 아, 빠르게 해야지. 아, 빠르게 해야지. 예배로 온다. 예배로 온다. 예배로 온다. 예배로 온다. 예배로 온다. 가보자. 뭐야? 살려주세요. 화재 경복이면 오히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볼까? 뭐야? 이게 뭐.. 에? 뭐야. 이거 친낭 아니야? 나 이거 폭탄인 줄 알았어. 오, 이거 친낭. 야, 먼저 얘들아! 크루피가 뭐야! 얘들아, 이거 폭탄이야, 얘들아! 대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자야 되는데, 저 팀 작품을 정하도록 네? 네? 오오... 낭송아대는 휴대전화 안전화가 아닌가? 얘들아, 이거 다시 버려! 아, 내 생각에! 얘들아, 진짜 내 생각에 우리가 이제 어디 방을 쓸까 나눠잖아. 게임이 뭔가요? Q. 1심 동체요? Q. 1심 동체요? Q. 1심 동체요? 포기! 아니야! 이거 우리 해봤어! 기억나? 아니? 우리 어떻게 해봤어? 안해봤어! 우리랑 되게 닮은 아바타들이 해봤을 거예요 아, 있나 봐! Q. 1심 동체요? Q.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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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 3! Q. 2, 3! Q. 2, 3! Q. 야 유정이 뭐야? 유정이? 마라 똑같아! 세탁 appealing! 아, 나는 이거! 쟤 뭐야?! 목욕을 누가 이렇게 해요? 목욕을 이렇게 한...! 아~! muitasание! too 파악! 다한 지的 인연 moe! 1화가 1문학과라서 그래! 1문은 목욕 문화가 있으니까 더요! 맞아, 먹여 바로 이거 언니는 뭐 한 거예요? 나 사오 사오 기 아아, 맞네 이게 뭔데? 왜 펀치만 있냐? 아니, 이랑 일문학과 달라 전형적인 그런 걸 생각하잖아 원래 애교 시작은 뿌잉 뿌잉가 그거 아니야? 인원은 1분만이나vu인을 모를 수도 있는 이게 1번에서는 거구나 ici 이거 성공? 빨리 어쩔 수 없이 아, 이렇게 안돼 팀이랑은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우리의 기회가 얻어내야 돼 그래, 뭐라도 해보자 얻어 내야 되니까 좋다 아니지, 너의 애교가 필요하지 그래! 너 방금 뿌잉했잖아 자, 카메라 모두 첫 번째 목표 저게 한 번 이미 찍고 계신 거예요. 광공한 거 같아요! 광공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서 오세요!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목표 언니 가운데로 오고 저희는 열심히 보고 있을게요. 세 개요!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목표 하나, 둘, 셋! 아, 으, 푸잉! 아무도 안 얻어주시네 진짜 뻥이 아니라 유시아 왼쪽을 보는데 다 정색하네 누가 웃으셨어요? 여기요 여기요 아니 옷상이시네 다가시오일게요 야 얘 뭐하냐 우리 희나 언니 죽었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희나야 너가 얻어낸 기회야 나 가시나 선미 선배님? 케이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끝으로 알겠는데 내가 또 케이팝 학과잖아 어머 맞네 너무 쉽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야 나 몰라? 나 믿어 천천히 빠르게 정확하게 너네 나 믿어 중간 사람들은 좀 몰라도 전달만 하고 맞아 그리고 모르겠으면 빨리 패스하고 빨리 다음 문자가 가는 게 나아 저번에 제가 할까요? 아니야 나 춤 못 춰는데 그러면 유정이랑 나영이가 이렇게 처음이랑 끝 하는 게 나지 않아? 했었어요 야 우리 게임에 한 번은 이게 우리 하나라는 이 그거를 맞추는데 우리 지금 카메라 그것도 못 맞추고 이것도 못 맞추고 왠지 내 이것도 못 맞추면 큰 그림이다 점점 맞아가는 거지 시작 끝나요? 시작 끝나요? 시작 끝도죠 왜 이래 왜 이랬는데 춤을 몰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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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야 한정부 한정부 알아? 이걸 몰랐다고 했던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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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진짠 바보구나 아니 뭐야? 소련 밖에 생각이 안 났어 나 진짠 바보구나 앙몬키니까 아이들 선배님의 키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야 빨리야 돌아와야 돼 아니 돌아야 된다고 뭐야? 뭐야? 아 몰라 이거 왜 이래 쟤 왜 저러 빨리 해봐 아 몰라 진짜 너무 오래됐어 이거 빨리 패스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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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 아 이거 아 아 맞나? 아 오케이 맞아 이거? 몰라 너가 한 게 이게 맞는지 몰라 이거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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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모브 태민 선배님 모브 맞나? 맞지? 모브 태민 선배님 모브 살렸어요 내가 이정희의 첫 번째 팀 안 됐어 맞다 어떡해 빨리 해 몰라 몰라 제가 아닌지 여쭤나 봤어요? 포인트가 없어 너 이거 위험한 발언이야 일단 가수는 어 이 가수분의 노래가 얼마나 많을지 누가 알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데 어 노래가 유정이가 너무 어린가? 뭐야? 아니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몰라? 어? 인도 다이너마이트 나 몰라 나 나가 아까 처음에 넘긴 건 뭐였어? 철록 아 그 뭐야? 아 그럴 수 있지 MD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유정이가 너무 어려서 모를 수 있어 차라리 유정이가 중간에 가고 유정이가 중간에 가고 유정이가 너무 어려서 방금 연습 아니었어요? 철록 이런 곡은 너무 재밌었던 것도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왜요? 왜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얘 너무 빌런이었어 나 진짜 몰랐어 이기려고 게임을 했는데 아 아 근데 완전 신경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